안녕하세요 멍식스 입니다. 오늘은 장모 치와와에 대해 알아볼까요? 치와와는 멕시코 치와와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대요. 가장 작은 품종으로 키는 13에서 22cm, 체중은 1.8에서 2.7kg가 정상 체중입니다. 털 길이에 따라 단모, 중장모, 장모종이 있습니다. 그 중 장모 치와와는 포메라니안과 교배를 통해 생겼다는 썰이 있어요. 작고 귀여운 장모 치와와의 모색은 브라운, 블랙, 화이트, 그리고 여러 색이 혼합된 파티컬러까지 다양합니다. 털 빠짐은 포메라니안보단 덜하고, 1년에 한두번 털갈이 시즈는 있어요. 귀가 쫑긋해서 귀관련 질환은 없는 편이에요. 치와와는 활발하고 고집이 센 편이지만 주인에겐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체구는 작아도 겁은 없는 편이구요. 고집이 세서 훈련이 좀 오래 걸리지만 저는 꾸준히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창땅! 사회성이 좀 낮은 편이라 사회와 교육을 못하면 다른 강아지들에게 적대적이고 사람들에게도 짖고 달려드는 일명 지랄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귀여우니까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육 시기를 놓치고 무지해서 사회와 교육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짖는 편이죠. 강영옥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얘네가 짖어봐야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난 아무 짓도 안했는데 왜 그래 누나! 산빵이야! 평소엔 서로 세수도 시키고 사이가 좋아요. 자기들도 귀여운 건 아는 것 같습니다. 멍식스 치와와들은 사람 좋아하고 애교도 많아요. 치와와의 지능 순위는 67이라고 하는데 강영옥 선생님이 올린 치와와 영상을 보면 머리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편차는 있지만 눈치가 빠르고 시간을 가지고 가르치면 잘 배우고 학습하더라고요. 오늘 연희가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만해! 엄마 왔어! 난 몰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따가 다시 보자! 엄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억담으로 따다와! 가끔 싸우고 성질을 부리지만 사실 말티즈 티나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치와와는 명성과는 달리 치약력이 약해 데미지가 없습니다. 치약력은 무는 흰인데 치와와는 견종 중에 최악의 치약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순위는 꼴등, 명성은 1등! 치와와는 몸에 비해 다리가 가늘어 관절이 부실한 편입니다. 이번에 엘리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깁스를 했었죠. 내 매미 찢어져! 소형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쓸개골탈구도 구조적으로 타고나는 편입니다. 다리를 절거나 깨꼰발로 뛰지 않는지 항상 관절을 잘 살펴봐야겠어요. 산책 끝! 관절 관리를 위해 멍식스는 평생 체중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엔 비만 강아지가 없는 이유죠. 나 다이어트 중이야! 장모 치와와에 대해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요? 13년간 장모 치와와를 키워본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조금은 예민하고 소유욕도 강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고 정말 사랑스러운 견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때 인기 견종이었다가 유기견으로 많이 발견되는 장모 치와와 적절한 사회와 교육이면 우리에게 무한 사랑을 주는 천사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